우리 사이에 남은 기타 등등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. 없던 일로 안 한다고 하면 줄게요. 빠져나, 기성아. 진짜 나를 찌질하게 만들어. 컴온. 하고만 하는 호텔 중에 왜 여기야. 여기 기성겸 있는 데잖아. 내가 갈 것 같아? 내가. 어? 그림 그렸어요? 이런 건 안 적가면서 방금 모른 척했어요. 오미주 씨. 어? 오미주 씨가 왜 오늘. 기성겸 씨가 왜 여기 있어요? 그 영화 아직 걸려있던데요. 핑계된 거라고요. 기성겸 씨 갈까 봐. 저도요. 왜 이런 식으로 알게 해요. 진짜 모르는 거 너무 많다. 백수 그거 퍽 심심한데 심심하면 나한테 얘기해요. 바람은 놀아줄 거예요? 시간 되면. 아휴. 왜 그래요. 배고ántnaire. detonation 가냐고. 고맙습니다. 본인만 ㅋㅋㅋ آ